김영아 씨,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자격증 종류가 엄청 많죠? 아, 이장일 씨가 요즘에 자격증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노후를 대비하시는 거죠? 네, 물론 그것도 관심 있죠. 근데요, 요즘 주변에서 무슨 자격증을 땄다는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자격증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민간 자격증이 요즘 뭐 푸쭙 늘어나가지고 17,300여 개나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정말 걱정되는 것은 그 많은 민간인 자격증 가운데서 공인받은 자격증이 97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자격증은 뭐겠어요?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남발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그것 따면 혹시 도움될까 하고 그냥 돈 들여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건 우리 국악계 쪽 얘기인데요. 민간단체에서 교육하고 발급한다는 국악강사 자격증, 국악지도사 자격증 있죠? 네.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문단체나 대학에서 교육받고 인정해 주는 국악지도사 자격증이나 국악강사 자격증도 있지만 민간 사설단체에서 사람을 모아서 발급하는 국악강사 자격증은요. 아직은 중급 단계도 아닌데 벌써 그냥 국악강사로 나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악강사, 국악지도사 자격증 이거 남발하면 결국은 그런 강사에게 배우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러기에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한 분들이 나서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제대로 그냥 똑부러지게 공부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발급한 국악강사 자격증이라면 우리가 환영할 일 있죠. 하지만 기처도 제대로 다지지 못한 채로 그냥 흉내만 내는 국악강사라면 공부를 더 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민간단체 출신의 국악강사분도 기다려봐야겠죠. 그럼요.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웁니다. 장기 타령을 전수키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장기 타령을 전수키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1호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아이고, 여보게 광대 어, 어이 내 등골을 보게 어? 야, 초라니 등골이 왜? 아니, 지게를 짊어진 것도 아닌데 이거 왜 그래? 차라리 지게를 짊어지는 게 낫지. 아, 등골 휘어진 거 안 보이나? 아이고, 여보게. 그 등골이라면 내 등골을 봐. 이게 정상인지 말이야. 헤헤, 광대도 등골이 휘었구만. 근데 말이야, 내 등골이 더 휘어졌잖아. 나부터 펴주게, 나부터. 어, 어. 아니, 글쎄. 그 무슨 일로 등골이 금요행인가? 아이, 낫고 키우다가 보행기 유모차부터 그냥 등골이 휘었는데 학원비로 휜 등골에 이제는 우리 막내 등에 매는 등가방 때문에 그냥 등골이 휘었지, 뭔가. 참, 그 등가방이 뭔데 그 지경으로 휘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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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앞으로 많이 쏠렸구만. 아, 여보게. 등 좀 펴고 말해봐. 아이고,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가 등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보니까는 일본 수입산인데 40만 원이라지, 뭔가. 1번째 40만 원이요, 소리에 등이 휘더라? 응. 아니, 어른 애들이 어째서 그 1번 등가방 타령인가? 이걸 또 무슨 나 때 백화점인지 나 어때 백화점에서 판다고? 발 동동 구르며 그냥 다 누나도 해대는데 또 그냥 등골이 오그라들어. 헤헤, 참네. 말도 말게. 우리 집 아이는 말이요, 그 1번 산 무슨 전포인가 뭔가를 사달라고 졸라대서 그 얼마냐고 했더니 100만 원! 아이고, 그 소리에 내 등 좀 봐. 어? 아이고, 얼굴이 땅바닥으로 쏠려. 아니, 도대체 그냥 그 1번 등가방이 어떻게 생겼는가 봤더니만은 그냥 소가죽으로 벌겋게 시커멓게 만들었더만은 그것이 왜 40만 원씩이나 돼? 참나. 야, 광대. 어이? 자네 동네에 각바치 있다면서. 어, 가죽 잘 다루는 그 각바치 혁이 형님 있지. 그러면은 내가 주문함세 아이들 등가방 소가죽으로 만들어달라고 말이야. 어이, 그 정도야 눈 감고도 만들지. 암, 그 각바치 혁이 형님 틀림없어. 그죠, 일본산은 40만 원이라니까 우리는 절반 뚝 잘라서 팔아보세. 응. 그죠, 각바치 등가방 이렇게 그냥 내년 신학기 때까지 불티나기 좀 팔아보자고. 자자자, 그럼 우리 각바치 혁이 형님 크게 한 번 부르며 들어가서. 응. 날아간다 들어간다 혁이 형님 등가방으로 구부러진 이 내 등골을 우리 새가죽 등가방으로 등골 좀 펴보자고요. 네, 2011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 중에 심청과 가운데서 저 동양하는 대목부터 심청 어르는 대목까지를 임현빈의 소리와 김영석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이 유명 백화점에서 일본 아이들이 등에 매는 그 등가방을 할인한다고 불러대는데요. 네, 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40만 원대예요. 글쎄 말입니다. 철모로는 아이들은 또 나도 나도 해야 되니까 부모는 등골이 휠 수밖에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소가죽으로 만든 가방은 우리도 굉장히 많고요. 질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고요. 얘들아, 우리가 만든 소가죽 등가방으로 엄마, 아빠 허리 좀 펼 수 없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애들 점포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 아이고, 이러면 겨울 내내 부모 등골 시리기만 할까요? 우레소레 우레우레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헬트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세골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토끼와 별주부 상흥봉 고사입니다 네, 순간과 중에서 별주부가 산중에서 토끼하고 만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풀어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별주부와 토끼가 처음 만나면서 주고받는 말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토끼가 자라 등위에 눌러앉았다 발딱 일어나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명색이 무엇이오? 예, 서로 처음 보는 사이니까 당연히 당신 누구요? 하고 묻게 되죠 그렇죠 그 예나 지금이나 처음 본 사이에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할지 이런 것부터 미리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그 가능한 상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 상대보다는 잘나 보이게 하고 싶은 심정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별주부는 자기 소개를 예, 나는 수국 천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라 하오 네, 별주부는 공신 가문이다 이걸 먼저 강조했죠 네, 그 말을 들은 토끼는 별주부 길을 한번 꺾어놔야 되겠다 싶어서 예, 나는 천상에서 이 음향 순사시하여 화초를 분별하던 예부상서 월패인데 장생약 그릇 짓고 적하 중산하여 세상에서 부르기를 퇴선생이라 하오 네, 네 토끼가 자기 소개를 지나치게 거짓말로 과장한 대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별주부가 수궁 공신 가문 사대손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천상에서 예부상서를 지냈다면서 천상족보를 대고 있죠 네, 천상의 예부상서였는데 죄를 짓고 세상에 기어났다는 말인데요 토끼가 달에서 장생 불사약을 잘못 지어서 죄를 받게 됐다는 소리죠 그렇죠, 지금 자신의 모습은 산 중 한 골짜기에서 지내는 토끼 한 마리일 뿐인데 그렇죠 수궁에서 온 별주부에게 지지 않으려고 내놓은 자기소개가 난 천상에서 예부상서를 지냈어 달나라에서 장생 불사약을 짓다가 잘못돼서 이 세상으로 귀양살이 와가지고 그냥 토선생이라 부른다오 네, 네, 요즘도 자기를 소개하고 그럴 때 내가 왕년의 말이요 하면서 지난 시절 그 대단한 활약상이나 과거지사를 자랑하는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토끼가 바로 그런 쪽이죠 네, 네, 근데요 토끼가 달나라에서 장생약을 짓던 고사가 있으니까 그 말도 완전 거짓말이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사약을 훔쳐서 달로 도망갔던 항아의 전설도 있고 그 달나라 개수나무알에서 불사약을 쿵쿵 찢던 토끼 얘기가 있잖아요 네, 소황모의 불사약을 몰래 훔쳐 달로 도망갔던 항아 네 항아가 본 달은 개수나무와 약방을 짓고 있던 토끼만 있었으니까 고요하고 적막한 달나라였죠 네, 산중토끼는 바로 그 달나라에서 장생 불사약 약방아를 짓던 토끼가 나였다 그때 장생약을 잘못 만들어서 이 산중으로 귀양살이 나왔다 네, 그래서 수궁에서 온 별주부에게 나 그냥 토끼 아니다이 달나라에서 불사약 만들다 이 산중으로 귀양살이 온 토끼여 예, 예 첫 상궁 때 우선은 족보 싸움 네, 과거 이력으로는 별주부에게 질 수 없는 경력을 내놓은 토끼인데요 네, 네 아유, 이만하니까 수궁에 들어가서 용왕도 속이고 나왔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토끼 말대로라면 지금도 달나라에서는 장생 불사약을 만들자고 그 주야로 약방아를 콩콩 찢고 있을 토끼가 있다 그겁니다 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별주부와 토끼 상봉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폴 상사디아에서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정수님의 소리와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판소리 수궁화 가운데서 별주구가 토끼 만나는 대목 함께 하십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체험열차 승차하셨나요? 칙칙폭폭 삑삑 내 자리 어디냐고? 내 자리, 어? 아, 티켓 좀 볼까요? 아, 특별칸이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칸? 특별한 체험하란 말이지? 아니, 무슨 체험인데? 티켓에 보니까 해군 대령 출신이군요 아이, 그거 옷 벗었으니까 대령 소리 말고 아니, 이게 특별칸이라고? 자, 들어가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특별한 재주가 필요할 겁니다 상대방 선수 보이나요? 선수 입장했거든요 이건 철망을 도는 격투기 경기장이잖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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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투기 선수 아니야 아, 당황하셨나요? 전투기를 격투기로 보신 거 맞나요? 전투기를 내가 언제 격투기로 봤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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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쳤어? 뭐야, 지금 사람 쳐놓고? 아이고, 아이고, 팔은 왜 꺾거대? 네, 그 팔로 말이죠 전투기 시동거는 발전기 납품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게 맞냐고 묻는 거거든요 대령님, 아픈가요? 전투기 시동거는 발전기 담당했던 건 맞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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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팔뚝가 불량 발전기를 단 전투기가 전기가 꺼졌다 살았다 하면은 공중에서 육박전 격투기로 싸워야겠죠? 지금처럼요 잠깐, 아니, 이게 말할 테니 팔 좀 꺾지마 아이고, 나는 말이야, 친구를 소개해 준 것뿐인데 아, 그럼 친구하고 손을 꽉 잡고서 엉터리 발전기를 납품했군요 우리 선수가 그 선에다가 묶고 있는 겁니다 얼마 받아 잡손나요? 아이고, 이 사람 말려주 격투기 선수 빼주고 그 말로 하자고 아이고, 저기 저 하늘에 전투기 잘 뜨고 있잖아 잘 떠요. 엉터리 부품 넣어놓고 격투기 만들고. 자, 그래서 우리 선수 기술 들어갑니다. 팔 꺾기 안 봐거든요. 아이고, 내 팔. 팔 떨어져. 아이고, 아이고, 그 친구 100억을 챙겼는데. 아이고, 난 그런 줄 몰랐다니까. 아, 그런가요? 친구가 100억을 챙겼는데 그 손은 깨끗하다. 조금 더 강하게 물어봐 주세요. 그 손에다가 강하게 해요. 땅땅, 이거 봐. 격투기 때 바닥을 땅땅 치면 풀어주잖아. 아이고, 나 바닥 쳤다고 땅땅 쳤어. 쳤다고 했잖아. 네, 그럼 보내드리죠. 다음 역은 고공 낙하역. 예비역 대령님, 고공 낙하 준비됐나요? 자, 낙하해 주세요. 낙하, 쉬쉬. 내 낙하잔. 아이고, 친구야. 내 낙하잔 갖고 와. 아이고, 떨어진다. 엄마야. 네, 상한골 상사대학 1부 끝곡으로 가야건병창 대장부 띄워드렸는데요. 강정숙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네, 네. 해군 대령쯤 되면 그야말로 대장부 아니겠어요? 그럼요. 아니, 그런데 현역 해군 대령이 전투기 시동발전기 이 납품 비리로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쫄장부네. 네, 불량발전기를 납품하게 해주고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게 들통났는데요. 아니, 공중에서 전투기가 불량발전기로 어떻게 싸우라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격투기처럼 육박전을 하란 말인가요? 글쎄 말이에요. 납품업자는 100억을 챙겼다가 들켰죠? 네네네. 아이고, 참. 아니, 끝도 없는 방위사업 비리 이거 언제까지예요? 글쎄 말입니다. 이래놓고도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 잘하고요?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현역 장교들, 장성들까지 연루된 거 뿌립 꼽고 그 천반방위산업 이거 제대로 좀 실행해보자고요. 네네. 자, 상황꼴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자, 상황꼴 상사디아 1부에서 다시 옵니다. 거중의 둥둥무 빛다 2015년 청양의 해가 저물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2월의 달력 한 장을 보니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 아쉬움만큼이나 고마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올해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국악방송에서는 1년 365일 시간의 마라톤을 무사히 완주한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5 송년음악회 감동 판소리 여름영창 10인 10색 12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판소리 열 분의 여름영창이 삶의 희로애락을 열정으로 노래하는 국악방송 송년음악회와 함께 올 한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2015 송년음악회 감동 판소리는 국악방송 라디오와 웹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며 초대권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1인 2매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판소리 다섯 바탕으로 다사단원했던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뵙겠습니다. 황황루로 놀라가니 황황일고 불부반 해군천자 공주주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 홍소창하도 우리 개라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신명나는 타악공연이 인천광역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전통예술공연단 타투의 두 번째 정기공연 함께 가다가 오늘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통예술공연단 타투는 2007년 창단 이후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영남 사물놀이 등 각기 다른 다섯 가지 흥겨운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힘차고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공연 관련 문의는 전화 032-575-252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전통시장 곳곳에서 흥겨운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지난 11월 27일 남성시장을 시작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 다섯 곳에서 동작거리시장 축제를 진행합니다. 내일 오후 3시 성대 전통시장에서는 흥겨워라 성대시장 이벤트가 마련돼 지역문화예술단체가 펼치는 풍물놀이, 탈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당 1동 먹자골목에서는 12월 3일 오후 7시부터 직장인들을 위한 공연과 이벤트가 열리고 마지막으로 12월 4일 오후 3시 상도 전통시장에서는 옛 골목길을 주제로 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2화 국악관연악단의 창단연주회가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최됩니다. 2화 국악관연악단은 2화여자대학교 졸업생들이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창단한 악단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관연악곡 축제, 아리랑 환상곡 등을 선보이고 특히 한국음악과 작곡가 안현정 교수의 2화 풍요가 처음으로 연주될 예정입니다. 공연 문의는 전화 02-3277-409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지역 무형문화재 교류전 교감이 대전 전통날에 관해서 진행됩니다. 대전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문화를 알리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고 대전 무형문화재 제16호 초고장 양중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 낙화장 김영조 명인의 작품 5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시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통공예문화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관람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전통날에 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042-636-806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판화박물관인 강원도 원주시 고판화박물관이 제3회 원주 전통판화 전국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전통판화, 창작판화, 생활판화 분야에 걸쳐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작가와 비작가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집니다. 수상작 발표는 12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선정된 작품들은 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판화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퓨전 국악밴드 잠비나이의 정규 2집이 전세계로 발매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잠비나이가 영국 유력 음반사인 벨라유니온과 음반 발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아시아 아티스트로는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잠비나이는 한국 전통음악과 포스트락, 하드코어 펑크가 뒤섞인 독보적인 음악 세계로 전세계 유수의 음악축제와 인디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잠비나이가 이번에 계약한 벨라유니온은 세계적으로 명성과 인지도 높은 음반사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파트너 대형 배급사인 피아스를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나 잠비나이의 음반을 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 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찾아보겠습니다. 해남에서 중국 도자기 박람회로 간 녹청자가 화제였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녹청자를 재현한 분이 해남의 도예가 남강 정기봉 씨인데요. 이번 중국 도자기 박람회에서 녹청자가 새롭게 조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경덕진 국제 도자기 박람회장에 출품된 해남의 녹청자는 독특한 분양이 인기를 끌면서요. 현지 언론의 취재 열기도 후끈 달아올랐죠. 그렇습니다. 8세기경에 나왔던 녹청자는 우리에게도 생소한데요. 지난 1983년 해남군 산이명과 화원면 일대에 녹청자 가마터가 156기나 분포되어 있는 게 발견됐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녹청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정작 이 녹청자를 재현한 분은 바로 정기봉 씨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도 새로 재현한 녹청자와 기존의 고려청자를 비교하면서 양각 음각 투각 등 조각 기법도 소개하고요. 특이한 장식법이며 상감 기법으로 도자기에다 독특한 문양을 새겨 넣어서 일반 도자기들과는 다른 작품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고 해요. 중국 현지에서 열린 도자기 박람회에서 해남의 정기봉 명장이 만든 녹청자 투각항아리가 호평을 받아서 더욱 알려지게 된 녹청자 작품이요. 정기봉 씨 아들인 정병민 군이 중국 국가장학생으로 경덕진 도자대학원에서 수업하면서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도자기 박람회를 알려와서 정기봉 씨가 사비를 들여서 작품을 만들고 출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세계 도자기 박람회에 사비를 들여 작품을 내어서 해남 녹청자 진술을 선보인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녹청자 도예가들과 교류하는 물꼬를 텄고요. 네. 그동안 우리 한국 도자기는 고려청자나 이조 백자가 널리 알려졌지만 8, 9세기 녹청자 작품은 거의 알려지지 않아서 관람객들과 도예가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거죠. 네. 사라진 녹청자 전통을 다시 찾은 해남의 정기봉 씨는 녹청자를 만드는 전 과정을 옛날 방식 그대로 재현해서 녹청자를 널리 알린 건데요. 네. 앞으로 이 해남 녹청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중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요. 네.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녹청자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점도 큰 성과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찾은 그 녹청자.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세계 도자기 박람회에 출품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지원을 받아서 더욱 대중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세계 도자기 박람회에서 화제가 됐던 해남의 녹청자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해남 치킨굿 가운데서 추건을 함화자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명기 대중래 얘기 가운데 영남에서 오는 소문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래가 영남에서 어찌 지내는지 만나보실까요? 영남 안찰사로 내려갔다. 기녀 대중래를 만나 정만 담뿍 들어 한양으로 올라온 김사문이 어떻게 해서든 대중래를 한양으로 끌어오려고 애를 쓰는데 영남에서 거듭 올라오는 소문 때문에 더욱 안달이 났겠다. 그때여 영남의 대중래는 봐라 봐라. 이래 말하는데 안 되겄나? 그래서 날 보쌈이라도 하려고? 에이 그럼 아이고 마 그게 아니라 마 그 오심패를 도와줄킨지 아 그것만 말해라구만 기생하고 그냥 놀아 나 기생이잖아 그러니까 잔치판 버리고 노래 시키고 춤 시키고 놀라니까는 아니 왜 야야 대중래야 우리가 지금 술 치고 노래 치게 생긴 나 이방 호방 판관 그것들이 가로막아가가 약 순통이 콱 터지는 애 말이야 난 장사꾼이 아니거든 날짜 잡을 때 조심하고 눈치 없이 목사나리 참사나리가 부르는 날 잡아가지고 왔네 안 왔네 그러지 말고 가서 놀아준다는데 아니 왜 왜 에헤 참말로 알면서 사람 억장을 와그레칠로 대노 아니 그러니까 니가 감사 영감 부사 영감한테 심부름만 해주면 된다 아이가 글쎄 난 기생이지 심부름꾼이 아니거든 나 한양에서도 그런데 손 안 댔어 그런지 더러워서 영남에 왔다고 나 여기 떠나줄까 아이고 참말로 그냥 팔짝 뛰건대 아 그래도 대중래 니가 감사 영감 부사 첨사랑 그 통하는 사이 아이가 말 조심해 통했다니 어딜 통했다는 게야 난 부른 자리 일어서면은 다 잊어먹어 응? 뭘로 통했다는 건데 아 아야 아야 그래 그래 말로 통했다 진짜 우리는 말도 안 통하고 그 문서는 3만 9만리 바까지 다카이 이제 이거만 전해주거라 그게 편지든 선물이든 뇌물이든 난 못해 응? 정 뭐 손이라면은 다른 수가 있기는 해도 응? 내가 뭐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는 아이고 마 그 개성패 한양에선 내려온 것들이 돈 풀고 사람 풀어가가 싹싹 쓸어간다 아이가 이대로 있다가는 다 망한다 카이 아 그놈아들한테 맞아가가 쩔뚝기 된 얼라들이 몇인 줄 니 안아 아 한양패 개성패 때문에 장사를 못해먹겠다 그래서 이 편지랑 뇌물이랑 전해라 이런 짓 하다가 양 뺨 맞아 받은 놈은 왜 이런 짓이냐 뺨을 치고 준 놈은 어째서 소식이 없냐 뺨 치고 응? 자 미리 때려 아 때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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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것을 그냥 아이고 이걸 웃자노 아이고 아이고 야 야야 대중래야 그라모 우리 1심패 5심패 죽어나가는 거 그냥 볼 끼가 응 의리 없이 왜 이러냐고 그러면 말이야 내가 돈 안 들고 감사 첨사 영감을 확 뒤집어지게 하는 걸 일러주면 되겠네 뭐라겠노 돈 한 푼 안 쓰고 감사 첨사 뒤집어지게 한다고 아니 어째 말이가 얻어맞아서 쩔뜨기가 된 사람이 있다며 응 그 사람하고 가면 광대들 불러다가 한 판 놀아 뭐라꼬 가면 광대 놀이라 켰나 그래 내가 감사하고 첨사하고 어디서 잔치를 여는지 알려줄 거니까 저만지 떨어져서 쩔뜨기 놀이를 해보라니까 가면 쓰고 얻어맞고 강도당하고 그런 거 툭툭 건들면서 말이야 아이고 야야 그래 놀다가가 떼거리로 잡혀가면 그 우짤 끼고 아유 재밌게 놀아봐 그런 구경도 보이고 저만치 감사하고 사또고 첨사도 구경하면서 알 거 아냐 왜 쩔뜨기 놀이를 하는지 쩔뜨기들이 왜 울고 사는지를 그러니까네 이번에 그 쩔뜨기 된 얼라들도 내보내고 가면 강대들 불러가가 그 쩔뜨기 놀이 막 그래 한 번 놀아 빌면 그 구경꾼들 확 모일 거이고 감사 첨사도 어째 뭐나 걷지 그때 억울한 거 툭툭 말하면서 말이야 가면을 썼으니까 원 없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아이고 봐봐 그 쩔뜨기 춤 잘 만들어봐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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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래야 그게 좋겄다 쩔뜨기 놀이 아이고 대중래야 이래서 여기 뜨면 안 되는 기라 바라바라 너는 말이다 용남 기생인 기라 알겐다 어이 네 봉산탈춤 가운데서 제2과장 팔목중 춤 놀이를 김진욱 외 여러분의 연의로 보내드렸는데요 조금 들으시기에 답답하셨죠 가면을 쓰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들렸습니다 오늘 상한골 풍미국장 명기 대중래 얘기 중 영남에서 오는 소문편이었는데요 대중래가 나름 철칙을 가지고 있었군요 네 함부로 지역 이권에 뛰어들지 않는다 함부로 돈 심부름 안 한다 편지나 문서 심부름도 안 한다 네 이거요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나는 기생이다 춤을 추려면 추겠다 술을 추려면 치겠다 네 그러나 이권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주 모르는 척한 건 또 아니네요 바로 가면 광대 놀이를 해라 그렇죠 가면을 쓰고 쩔뚝이 놀이를 해봐라 그러면 구경꾼도 모여들고 그걸 감사나 첨사 부사도 볼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 영남에서 이렇게 보내는 대중래를 한양의 김사문은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여러분 내일 그 뒷얘기 기다려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얘기 오늘은 장작얘기입니다 네 이런 겨울날에는요 장작불로 그냥 뜨끈뜨끈해진 아랫목에서 몸을 좀 쫙 녹여봤으면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겨울철에 장작불을 지피고 살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요 네 그럼요 농촌이나 산간에서 사는 분들은 그나마 산에서 뗄감을 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도시에서 지낼 때는 그 장작불 피우고 겨울나는 일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갑자기 그냥 미인 서시가 생각나네요 그래요 중국의 미인 가운데서 위장병으로 속이 좋지 않아가지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지냈다는 서시였는데 그 찡그린 얼굴도 이뻐가지고 멀쩡한 여인네들이 서시처럼 찡그렸다는 고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그 서시도요 장작을 팔았다고 합니다 네 그 오나라 원나라가 서로 원수처럼 싸우던 시절 그 월왕 구천이 오나라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장작 위에서 자고 쓸개를 맛보며 치욕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 와신상담이란 말이 나왔죠 네 그 당시 미인 서시가 장작을 팔던 여인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장작을 깔고 참으로 불편한 잠자리에서 지냈을 월왕 구천이 장작을 팔던 여인 서시를 궁안으로 불려들여가지고 총회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서시가 절하산에서 장작을 팔았다고 합니다 네 네 왜 미인 팔자 뭐 박명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서시도 천연에는 장작을 팔면서 지냈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미인 서시가 위장병에 시달려 자꾸 얼굴을 찡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팔자가 이게 무슨 꼴인고 아마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위장병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찡그린 얼굴도 얼마나 예뻤으면 멀쩡한 여인들이 서시처럼 찡그리면서 살았겠어요 아휴 글쎄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네 장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겨울 혹독하게 추운 날 농가나 산천에서 살지 않고 그 한양이나 개성같이 큰 도읍지에서 겨울을 보냈던 분들 네 장작 마련을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장작 장수에게서 뭐 돈을 주고 사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옛사람이 남긴 글을 보면 장작 가게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떨고 지낸 일도 흔하다고 하거든요 네 네 물가가 뛰어오르면 자연히 겨울철 장작값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어떤 날은 장작풀 짚힐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불이 쇳덩이 같았다는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불이 꽁꽁 얼어서 쇳덩이 같았다 네 네 아랫목 윗목 할 것 없이 얼어붙은 방에서 서로 체온에 의지해서 그냥 꼭 끌어안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겨울밤도 흔했더라는 말이죠 네 그때도 산에 올라가 함부로 벌목을 하면 큰 벌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산이 가깝다고 한 개울고 장작풀을 원없이 피우고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 개울에 동네 암흑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지 않으면 장작이나 뗄감이었거나 양식이 떨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네 네 네 그래서 동네 유지가 암흑의 집 며칠 동안 굴뚝이 연기가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양식을 보내거나 뗄감을 보내줬던 거죠 더불어 살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올겨울 사랑으로 보낸 연탄이 장작을 대신해서 아랫목을 대표주는 그런 아주 따뜻한 손길들이 외롭고 추운 분을 찾아줬으면 싶은 겨울날입니다 네 네 자 오늘 화요일에 별별박물장터 장작 얘기 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인제 숯가마 터 닦는 소리 숯가마 등치기 소리를 이유라웨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인제의 숯가마 터 닦는 소리 숯가마 등치기 소리를 이유라웨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한 곡 더 이어 봅니다 태평가하고 양산도를 김보연의 소리로 전해드릴게요 억순아 아야야 억순아 아 모델 허기로 여슨게 준비하고 나와야지 못하고 있는겨 사진작가 조각가 선사님도 와 계시는디 어째 화장하는겨 시방 뭐메? 나아가 언제 뭐대로 헌다고 했다요? 광심이 시키란게 광심이 아야야야 우덜 마을을 알리고 우덜 사과도 홍보하면서 거시기라고 사과 안고 있는 모습 찍기로 했자녀 아 그게 광심이 시키란게요 광심이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아무 때나 잘 웃자녀 나아가 싫다는디 어째서 그랬사 아야야 억순아 아 광심이 말이여 언제 이 마을을 훌쩍 떠날지 몰라 그래야도 이 마을 지켜보면 니가 사과 모델로 나서야지 아 사과 너댓게 이라고 가슴에 안고 웃고 웃는 모습 찍는다자녀 나요? 사과 소리만 나와도 속이 편치라는 사람이요 아 나아가 뭔 배우다요? 억지로 그냥 베시시 웃게? 어메 억순아 아따 참말로 뺄 것을 빼야지 마을 홍보모델 니 말고 누가 있다고 그려 아니 그라믄 봉알매가 나와서 마을 모델 효야 쓰겄냐? 응? 아 근게로 뭐시냐? 그 시방 그 모델료 안준게 그러는겨? 뭐하마? 너댓 속도 모르면서 아 누강냥 모델료 소리 없디요? 마을 입구에다가 조각상도 맹근다는데 모델요? 나는 안한단게? 아 근게 이유가 뭐여? 마을 홍보사진 마을 조각상 대고자 하는 거 반대하는겨? 아 서울에서 출세한 그 용칠이가 돈을 댄다자녀 니랑 용칠이랑 동창하녀? 니를 좋아했던 사이잖 글씨 용칠이 그놈 땀씨 정떨어진단게? 아 지랑 그냥 출세를 했으면 했고 고향에 돈을 쓰면은 썼지 워치게 그냥 나한테 머리를 더 잘라라 파맛머리를 해라 말아 쏘리요? 아야야 그라믄 시방 그 머리 모양 땜씨 못하겄다는 소린겨? 오뚜 그게 뭣이냐고? 자식이 정말 촌사람이라고 아이고 아주 그냥 재수가 없댄께 안해 광심이 시키던가 봉알매한테 부탁하던가 용칠이 그놈 미워가지고 안한다고 앗 따따 따따 참말로 그런거라면 나가 말을 해줄테인께 그 환애들 말고 쫓게 지둘려봐 따띠 또래래랭 아야야 용칠아 그 억순이 그 마을 모델 안한단다 긍게로 그 머리고 옷이고 뻘소리 말란 말이여 아 그라고 너 돈 쓰는 의도가 무엇이여? 너 선거 나오려고 그런거면 에이 상초 이런 짓 말아라 알겄냐? 네 굿풍류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음도 비단결같고 또 얼굴도 예쁜거 억순이가 마을 모델을 한사코 안한다 못한다 빼는데요 사과를 안고선 모습 참 예쁘고 괜찮을건데요 아니 근데요 돈을 대는 그 용칠이라는 사람이 간섭하는 꼴이 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아니 머리가 어떻고 옷이 어떻고 그러니까 억순이가 자존심이 상하는거죠 아니 근데 학교 동창회기 전에 억순이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을에 생색내는게 만약에 딴 목적이 있다면 마을사람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지 아시죠 뭐 그분들이 다 그럼요 아이고 야야 정기 싫으면 나한테 넘겨 마을 모델 이 마몽자가 있는디 뭔 걱정이요 와마 봉알배요 아이고 쪼까 참으셔요 네 상학골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요거는 그리 nominated 스포츠에 와우 제주 국악방송 우리 국악의 흥과 신명을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축하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 예술단, 제주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대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제주 아트센터